여기 앉아야 겠냐? 왜? 뭐 안돼? 아니야 뭐.. 시작한다! 빨리 빨리 빨리! 아 진짜! 패스! 똥보를 날려! 패스를 해야지 패스! 뭐야 나 보이지도 않나보네 아 뭐야 혼자 갔잖아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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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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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아.. 아이고 아.. 골고루 왔네요 아.. 그러네요 지효씨는 안좋아요? 골고루 왔는데 뭐 그냥.. 별 재미없는데 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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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б 야 무슨 골 가지고 계속 들어가 골! 잡 nu yeah 이게'S were you 감사합니다 뭔가 join 배경 compromise 그냥 모세 du 야야야야야 뛰지마 시끄러워 아래층이 시끄럽잖아 아 이런건 이렇게 봐야 재밌는거야 아래층? 야야야 됐고 앉아서 봐 아 뭔지 봐봐 아휴 우리가 너무 시끄러웠나 보다 조용히 보지 뭐 좀 나 이제 책볼거니까 조용히 봐 아 뭐야 삼촌 책볼거면 저기 들어가서 봐 내 마음이거든 내 핸드폰 없겠지? 뛰다가 흘렸나? 핸드폰이요? 응 응 형이 전화 좀 해봐 에휴 칠칠막히네 어 저기있다 이거 뭐야 커피 싸가지? 어 야 아 잠깐만 뭐야 삼촌 커피 싸가지야? 하하하하 하하하하 근데 삼촌이 성격이 좀 나쁘긴 해요 그럼 야 아니야 그럼 하하하하 왜 이럴줄 알았어 아니 형 어디가 바람 쐬러 어? 응 삐쳤어 삐쳤어 여기서 뭐에요? 왜 나왔어요? 갑자기 나가니까 걱정돼서 그러죠 내가 핸드폰에 커피 싸가지라고 저장해서 기분 나빴죠 아 다시 생각하면 올라가요 같이 들어가야죠 그만 기분 풀어요 삐치지 말고 삐지긴 누가 삐쳤다고 에휴 나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안 삐졌대 나 좀 봐봐요 안 삐졌어요 됐죠? 응 기분 풀어요 에? 다시 생각하면 올라가죠 에휴 어떻게 올라가요 삐졌는데 아니 삐졌다니까 에휴 삐졌네 삐졌어 삐진거 맞죠 삐졌죠 삐졌죠 삐졌네 삐졌어 아 그래요 삐졌어요 됐어요? 그러니까 미안해요 커피 싸가지는 빨리 고칠게요 근데 그 꼴 들어갈 때마다 자꾸 아리랑 손 왜 잡습니까? 응? 아 그거는 그냥 신나서 나도 모르게 잡은 건데 참가 나랑 손 잡을 때는 다른 사람 나타나면 그냥 싹 부리치기만 하고 응? 그리고 내가 늑대도 아닌데 뽀뽀할까봐 겁은 왜 냅니까? 삼도 자기 혼자 싸먹고 좋으냐고 물어봐도 농담이 나고 뭐야 안 삐졌다놓고 엄청 많이 삐졌었네? 그래요 여리옹씨는 나 진짜 좋아하는 거 맞습니까? 내가 그냥 좋아한다고 하니까 그냥 만나는 거 아니에요?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아 아니면 됐고요 뭐야 안 삐졌다더니 완전 삐져가지고 삐지요 삐지요 뭐야 왜 혼자 실실 버려? 아니야 누가 좀 귀여워서 히히 뭐야 어 자연아 안녕